네 안녕하세요 로버트입니다. 자 오늘은 레드아이드 아머드 스킨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주인가 빅콘 페스티벌이 있었죠? 빅콘 페스티벌이 있어서 제가 엄청 싸게 9만원으로, 9만원이면 파격적인 가격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는 14만원을 하는데.. 자 일단은 좀 낡은 걸 보실 수 있지만 사육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기에 체집통을 사용했고 자 그리고 첫번째로 아머드 스킨크는 Ventilation 이라고 하죠. 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체집통 보다는 파충류 전용 체집통으로 이렇게 환기구가 엄청 많은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온도는, 10도는 70에서 90도 까지고 온도는 20.. 온도는 70에서 90도 까지고 아니 10도가 70에서 90도 까지고 온도는 27에서 29도 까지입니다. 자 여기 있는 세팅을 보시면 여기는 제가 직접 만든 플라스틱 은신처고요 라이터로 그냥 이거 잘른 다음에 녹여서 만들었고 여기 있는 거는 화분인데 화분 그냥 플라스틱 화분인데 얘는 여기는 자주 들어가지 않지만 왜냐면 높은 데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밤에는 얘가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얘도 만들어 줬고 그리고 얘는 좀 인테리어를 위함으로 구독자분들이나 제 동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터드래곤 사육장에서 빼왔습니다. 네 그렇구요 여기는 햇반 햇반 그릇은 어.. 제가 이게 화이트이라서 좀 예쁘니까 그냥 물글을 대용으로 넣어줬습니다. 물긋은 이것처럼 작으면 안되고 얘처럼 사육장을 크기로 엄청 많이 차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물이 좀 깊으면 얘네들은 수영이 잘 못해서 물이 깊으면 절대로 안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구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리고 펫샵들이 개복치다 개복치다 하는 펫샵이 있는데 어.. 여기 먹이 그릇을 보시면 이게 한 밀어만 100마리 있었는데 2살 만에 다 먹었습니다. 거의 다 먹었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실거면 보시는거는 얘가 지금 똥이 있는데 어.. 좀 혀무섭겠지만 똥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아이가 잘 먹은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 올려볼게요. 지금 이 아이는 어.. 배도 엄청 빵빵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이 아이를 들어온 이유는 간지입니다. 간지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눈도 봐도 눈을 보면 너무 순진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백업을 보면 너무 용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어.. 핸드.. 그리고 아머드 스킨크 레드하이 아머드 스킨크는 핸들링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핸들링은 일주일 한 두 번 그래서 좀 자제해 주셔야 되구요. 어.. 키울 때는 그냥 좀 어둡고 음심한 곳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네.. 바닥재는 2cm에서 5cm까지 깔아주시는게 좋구요. 지금 이것보다 이건 리젠테일이라서 여기 보시면 여기랑 이 무늬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뜻은 이쯤에서 우리가 끊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정도 잘하겠죠. 여기까지 그니까 어.. 한 14cm 아.. 그것 좀 넘겠구나. 한.. 네.. 그 정도 잘한 편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잘한 편이죠. 그리고 저는 아무 석분은 잘 모르겠지만 메이팅하는 방법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살짝 보시면은 메이팅할 때는 꼭 습션 순차가 없이 한 이 정도쯤 엄청 까주신 다음에 꾹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이 5cm쯤 까준 다음에 좀 푹신푹신하게 하면 그럼 여기 있는 사이에 그럼 그 단단한 흙과 푹신푹신한 흙 사이에 어..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그냥 한 번에 두 알을 낳기 때문에 채집하시면 되구요. 쌍이 있을 땐 보통 이거 말고 어.. 이것보다 한 좀 더 이 정도 이 정도 크기의 사격점 있잖아요.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의 사격점을 쓰면 되시고 그리고 얘네들 UVB는 필요하진 않지만 터지시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지금 행동을 보시면 보통 프리즈라고 프리즈라고 어.. 보통 이렇게 손 위에 얹었거나 은신처에서 바로 꺼냈을 때 경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는 엄청 특이하기도 핸들링은 엄청 잘 따라주는 편이라서 제가 아주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이상으로 동영상 마치겠습니다.